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해야죠. 원천강. 원천강이라는 유명한 이인이 있었거든. 그래서 원천강의 명망이 중국천지에 모른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우악대사처럼. 그런데 원천강 구대손 때 와가지고 원천강이 살던 고울에 어떤 원님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자기 부임한 굴레에 원천강의 자손이 구대손까지 살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참 그런 것은 좀 기적지기죠. 그래서 원천강의 구대손 그 손자를 불러서 한번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불렀어요. 불렀는데 가보가 됐으면 가보를 가지고 나와라고. 그런데 원천강의는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비단으로 싸고 싸고 해가지고 이런 사성복 같이 여러 번 싸고 싸고 해서 딱 봉해가지고 구대손까지 이걸 전해라는 거예요. 그게 가보여.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라요. 일봉하고 밀봉하고 딱 일봉해야죠. 그런데 구대손 때 와가지고 그 고울 군수가 부임해가지고 원천강의 구대손 그 손자를 보고 싶다고 가보여으면 가지고 나오라니까 군수 명령이니까 옛날에는 그 삼권을 다 장악한 권리가 당당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도 그때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그냥 앉아서 받을 수 없으니까 자기 거처하는 동원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섬돌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제 구대손 맞이한 거예요. 원천강의 구대손을. 그러자 내려가자 대들보가 그냥 무너져가지고 고장창 그냥 집이 무너진 거예요. 군수 살라고 그랬지요. 안 살았으면 그냥 그대로 냈었으면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제 신기하다고 해서 그 가보를 비단 도로 싸고 싼 것을 다 끌려보니까 그 속에 글씨가 적혀있어. 원천강 글씨가. 별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 한 번 언제 이야기했던가. 처음 드는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글자 열 자를 뚝 적어 있어요. 별것도 없어. 네가 대들보에 치여 죽을 것을 내가 구출하니까 화라 구대손하라. 그때 이제 구대손이 죄를 지었다고 누명이 있어가지고 옥에 갇혔는데 이제 가보가 없냐고 혼자 해가지고 가보를 보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 군수 특권으로 석방하려면 석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구대손을 살려다오고 말이에요. 구대손이면 벌써 몇백 년 되지요. 일대가 보통 30년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구대손 살려주려고 가보로 정했잖아요. 얼마나 잘 알았으면 그렇게 똑 떨어지게 아냐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아무도 성한 도안에 속하지요. 성인은 눈. 그리고 같이 부처님은 불안이고 부처님 듣기 전에도 보살 같은 이도 해안 법안 이것이 뭔전가 이것이 뭔전가는 모르겠어요. 법안이 뭔전가 해안이 뭔전가 해안이 뭔전가 해안이 뭔전가요 법안이라서는 차별을 아는 눈이고 여러가지 해안은 전체적인 평등을 아는 눈이에요.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사람과 같이 하늘 눈이라요. 천안은 천리만리 먼 곳을 다 볼 수 있고 작은 물체도 볼 수 있고 하늘이 되면 하늘 사람이 되면 천안통이 열려요. 또 육신통 가운데 천안통이 있고 해안은 지혜가 밝은 지혜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본다는 것은 육안 가지고 보는 거예요. 봉사도 육안이 고장나서 못 본 거라요. 별것 없어요. 고기눈. 고기눈는 썩어버리면 없어지죠. 죽어서 썩어버리면 없어져요. 살덩어리라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것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그러니까 눈을 뜨면 정말 좋죠. 육안의 불안 같은 것, 해안 같은 것. 안하니 비록 다시 이와 같은 이런 말을 얻어듣고 여러 대중과 더불어 이미 침묵하나 말없이 인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침묵을 하기는 하나 마음이 개호를 하지 못하여 마음이 열리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그런 설법을 듣고도 마음이 열리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여래께서 자비한 음성으로 잘 보여주기를 바라요. 합장하고 마음을 밝히고 그러니까 다른 잡념을 두지 않고 합장한 자세에서 경건하고 그야말로 참 청정한 분위기에서 부처님의 자비한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다려졌자입니다. 그래야 능음경 법문이 자꾸 계속하지 여기서 다 알아버렸으면 능음경 설법이 필요 없잖아요. 몰라야 자꾸 말이 자꾸 나오죠. 안하니 연기를 잘 하신 거예요. 일부러 연기 연극배우같이 연기하신 거지 사실은 지금이자 요 그걸 보세요. 참은 개호는 구동하다는 말이 나오죠. 개호는 동하지 않는다. 그게 나와있죠. 번역본에 39페이지 중간에 개호는 동하지를 안이 한다. 열 번 지금 개호성을 밝히는데 이게 세 번째지요. 그 전에 두 번째도 나왔는데 두 번째는 저 넘기면 나와있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27페이지 끝으로 넷째 줄에 다섯째 줄에 개호는 곧 진심이다 나오죠. 첫 번째가 저쪽으로 넘기면 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몇 페이지에 나와요.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없어. 그러니까 이 책이 거룩하지. 첫 번째는 없죠.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되어왔어.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이 책이 제대로 잘 된 것이 아니라요. 첫 번째가 저 8페이지에 망심을 밝히다고 나오기는 나왔구만요. 정맥수에서는 그렇게 되어있지를 않고 첫 번째는 견이, 곧이, 마음이라고 말한 겁니다. 열 번을 견성을 밝히는 거예요. 열 번 견성을 밝히는 가운데 지금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적어야 돼요. 견성을 열 번이나 밝힙니다. 집 번 현 견성이라. 첫 번째는 직연 지심이라. 견성이 바로 이, 견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보는 것 놔두고 마음 따로 찾기가 어렵잖아요. 두 번째에 가서는 현견 두동이라. 세 번째는 현견 불멸.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10번 현견이라, 10번을 견을 밝힌 거예요. 줄이면 그냥 현견이라 해도 되죠. 보는 견을 10번이나 밝혔어요. 아까 천머리에 벌써 다 지났어요. 그러면 견이, 곧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아까 봉사 것이 보는 것에 나왔죠. 결론적으로 보는 것은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마음이 보는 거라고 했죠. 등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보는 것이요.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보는 것이라고. 마음이 바로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봉사, 초감, 맹인총합장에서 개헌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칠처 증신 끝나고서 10번 견성을 밝히는데 10번이나 이 안하는 지금 마음자리가 뭔지를 모르고 마음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또 혼자 마음이 좀 이상하게 겁을 내고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게 아니다 말이죠. 바로 이 견이 마음이다 말이죠. 시청각 할 때 시각이 제일 먼저 있죠. 우리 사람 인체에도 눈이 제일 높은 데가 있죠. 귀보다도. 그러니까 보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말이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다 말이죠. 바로 견 자체가 마음이다 말이죠. 견성을 10번이나 밝혔어요. 두 번째에서는 견은 부동하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견이 부동하다고 밝히는 그 대목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런데 운영신임은 목차를 망을 보인 것을 해놓으니까 목차가 달라버리죠. 두 번째가 세 번째로 되어버렸죠. 정맥소도 아니고 지장소도 아니고 목차를 이상하게 운영신임이 정하신 거예요. 정맥소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렇게 견성을 10차례나 10번이나 저렇게 자세하게 진지하게 설명하는 능험경뿐이라요. 다른 경전의 팔만대장경에 찾아봐도 저렇게 진지하게 마음자리를 견성에 입각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백문이 부려 일견이라고 가지요. 백번 듣는 것도 한 번 보는 것만 같이 보다니까 보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 시야가 제일 높죠. 저 저 우변 창공을 한눈으로 다 볼 수겠죠. 균은 그렇게 다 못 들어요. 그러니까 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유대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눈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신들린 사람들은 눈 보면 다 알아요. 정신 이상자 칠성한 사람 미친 사람은 눈이 벌써 달라요. 그래서 눈이 여기에 얼굴 전체에서 70점이요. 100점 가운데. 눈이라는 하나가 70점을 따오더라니까 눈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사람의 견성이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래서 백문이 부려 일견이에요. 그래서 견성을 10번이나 이렇게 밝힙니다. 두 번째는 견은 부동하다. 견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밝힙니다. 지금 세 번째가 아니라 지금 두 번째예요. 그걸 지금 꼬집어서 밝히려고 지금 내가 말한 겁니다. 그때 세존께서 도라면같이 빛난 도라면이 솜이라요. 솜. 목화 솜. 목화 솜과 같이 부들부들한 부처님 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규귄들은 손을 만져보면 부드럽죠. 손도 느낌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천한 사람일수록 손이 딱딱하고 거칠고 그렇고 귀한 사람일수록 손이 보들보들하고 따뜻하고 굉장히 푸근하죠. 규귄들은 손은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원래 타고난 천품적으로 손에도 얼굴에도 눈에도 다 타고난 천작이 있어요. 천조품이. 그래서 손도 여러 가지죠. 손이 주먹이 적을수록 또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먹이 적다고 기관할 게 없어요. 주먹이 적은 사람이 규귄데 입을 벌리면 주먹이 입속으로 들어갈 정도. 나는 반쯤은 들어갈 건데. 주먹이 큰 사람 치고 주먹질이나 하고 일이나 노동이나 하는 거지. 될 수 없거든. 규귄들 치고 손이 적으면서 아주 곱고 부드럽고 향기롭고 따뜻하고 보들보들 하거든. 보들해라. 그래서 그게 도라면요. 부처님 손이. 그러니까 늘 법문이 지금 주먹을 이렇게 피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지금 팔을 보였다가 전부 다 광명으로 처음에 설법하기 전에 광명으로 보였죠. 빛을 내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은 설법도 가만히 보면 견성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하음경이든 법화경이든 모든 것이 처음에 법문하기 전에 광명부터 놓지 않아요. 범소유상인 개시 험한이라고 해도 범소유상인 개시 험한이지만 범소유상이 또 개시 칠상이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금관계에서는 범소유상인 개시 험한이라고 했지만 법화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모든 게 칠상 아닌 게 없다고 치법이 주법이 하여 이런 거 세관상인 창조다. 이건 범소유상인 개시 험한이 아니라 범소유상인 개시 진실이라는 도리요. 반대 현상이죠. 이 법이 법의 자리에 법화경 총원에 나오죠. 이 법은 법의 위치에 그대로 다 있어서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법성원용 우의상 그래서 세관상인 상주라 세관상인 항상 머물러 있어 험한 게 아니요. 진실이요. 허망한 눈으로 보면 허망하지만 허망을 벗어난 떠난 진실을 실상을 아는 차원에서 보면 실상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똥을 보니까 똥이 더럽고 냄새 나고 싹칠하고 그렇지 개가 보면 똥같이 향기롭고 똥같이 좋은 게 없어요. 맛도 굉장히 좋아서 똥 먹고 사는 개도 있고 똥 먹고 사는 돼지도 있죠. 그 고기가 더 맛있답니다. 똥 먹고 사는 똥개나 똥 먹고 사는 돼지 같은 거. 보는 데 따라 달라요. 부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이는 거죠. 무학대사는 부처 눈으로 보니까 이성계가 부처로 보였고 이성계는 돼지 눈으로 보니까 무학대사를 볼 때 돼지같이 돼지라고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데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부처님께서 도라면 그 그물 이렇게 든 그런 빛나는 소나를 이렇게 펴가지고 아까 주먹 쥐었던 것을 지금 펜 거죠. 범운이 주먹 쥐었다가 피했다가 너희 보느냐 그런 것을 여러 번 묻죠 지금. 그 어린애같이 꼭 말씀한 것 같지만 그 보는 그 견성자리만 제대로 포착해 보면 바로 견성한 거니까 개우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그래서 오른손가락을 이렇게 펴시고 가난과 여러 대중에게 여러 대중에게 가르켜 영영 가사대 내가 처음에 성도하여 부타가야에서 성도했지요. 그래서 독야원 가운데 녹원이란 말은 독야원입니다. 오비구를 위해서 설법 가시던 부타가야에서 독야원이 굉장히 멀드만 나는 가까운 거리인 줄 알더니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와도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요. 상당히 먼 거리요. 수백리 인도는 지역이 넓으니까 그렇게 멀어요. 독야원 가운데서 가야다 오비구 등과 너희 사부대중을 위하여 말을 하기를 사중이라고 해서는 사부대중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청신사 청신여요. 비구하고 비구니하고 가야다는 사람 이름이요. 교진이요. 가야다 오비구를 그다 부처님은 친족들이요. 부처님은 일가 어머니 일가도 있고 아버지 일가도 있고 그렇게 오비구가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하다가 부처님이 우유를 받아자시고 목욕하고 고행을 그만두니까 타락자라고 버리고 멀리 가버렸잖아요. 가가지고 자기끼리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성부를 하신 다음에 맨 처음 자기가 처음 출가한 후에 바로 시시를 받은 선인들 울투남인이 그런 사람들 보니까 벌써 다 세상 떠나버렸어. 그 사람들이 세상 안 떠났으면 자기한테 교수해준 그분들부터 제도를 갈 건데 그래가지고 부득이 가장 가까운 인연을 찾아보니까 오비구라서 그래서 오비구를 위해서 가셔서 직접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비구는 타락자 칠탈다 오니까 인사도 하지 말고 외면 가자고 뽀뻔치 가자고 했는데 부처님이 벌써 오시면서 그때와는 모습이 달라가지고 온몸에 금색찬란한 피처를 놓으면서 방광 하시면서 이 모습이 대단히 거룩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비구들이 서로 뽀뽀치 하자고 약속했던 사람이 아이고 잘 오십니까 하고 나와서 인사를 하고 환영을 굉장히 했죠. 그래가지고 오비구를 위해서 사제법을 처음에 말한 거예요. 일체중생이 보리와 및 아라한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성부를 못하거나 아라한이 못된 원인은 다 객진번호로 말미암아 그르친 바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객진번혜 번혜를 이름 붙이기를 객진이라고 했죠. 손과 티끌 손은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하룻밤 자고 가기가 바쁘지요.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하지 못하는 거죠. 또 징이라고 하는 것은 요동하는 것 먼지는 자꾸 흔들지죠. 마음속에 손과 같은 번혜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번혜라 해서 손티번혜라 해서 객진번혜라고 그래요. 그때 너희 등이 그 당시에 무엇을 인해서 개호하여 어떤 설법을 듣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지금 성과를 이루었느냐 성과라는 것은 가라한 성자 되었죠. 오비구들이 어떻게 해서 가라한 도를 이루었느냐 하고 말한 거요. 오비구는 아버지 그 족속의 삼인은 알병 또는 그 다음에 바제 바보 같은 발제 구리 이런 사람들 부족 삼인이요. 이루어여 이분이 마성비고요. 마성. 밑에는 중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중국말로는 비상 경명소에서 모른다고 밝히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보족기기일 어머니 족속의 두 사람. 이 부분은 비상 경명소에서 모른다고 밝히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비상 경명소에서 모른다고 밝히지 못했어요. 근본소리를 알았다 해서 해본제라요. 한 사람은 가셉이고 음광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가섭은 마하가섭이 아니에요. 마하남 같은 사람들이죠. 저렇게 해서 저분들이 오비구라요. 부처님을 모시고 처음에 같이 고행을 하다가 나중에 버리고 부처님 떠나서 자기끼리 사는데 부처님이 최초에 성불하신 후 이분들을 제도한 오비고요. 지금도 노기아원에 가면 오비구 이렇게 세면 콘크리트로 만들어가지고 설법 듣는 모습이 있어요. 그거 들판이다. 부처님이 성불하신 데도 들판이고 노기아원도 들판이라요. 광야예요. 광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언덕도 있고 산같이 생각이 들죠. 산이 아니요. 번번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야다가 해본제 본래의 진리를 갈았다 해서 해본제 가야다가 교진여입니다. 교진여가 바로 가야다예요. 번번호 번번호 구멍 영상 mittel zogen 오 이 부부 예리 아esp일